너무 끔찍해서 들려드릴 수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가이들 태형이가 너무 잘 불러줘 이건 정말 태형이가 잘 살린 곡이고 음 들을수록 좋은 노래 들을수록 알맹이가 생기는 노래고 어 그래서 태형이가 좋아해 주겠지 이러면서 제일 먼저 썼던 곡인 것 같아요 비종경 망곡 끝내고 나서 나아플 후에 안에 있던 이제 그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바곡을 먼저 제노래 가사 써줘서 고마워요 아니 감사해요